음악의 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오케이! 그렇게 부려보자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이건 다 힘께 주는 메시지 잘 들린다 하나하나 모아보자 좋죠 노래해 이곳 네가 내줄래 자 들어갑니다 지금이에요 쿵찌팍지에 생각해봐 우린 소마조마기야 저 마다의 공짜 마취감사 다가 견미의 백설이 맞잖아 아모님 적어주세요 들리는 대로 적어주세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노래 롤이랑 좀 다른데요? 아니 기괴 있게 사모님을 부르는데? 저스 사모님 자 우리 저스 사모님 다 해봤던 저스 사모님 자 미스터 문부터 갑니다 자 문세윤 파스판 오픈 생각대로 해봐 쏘나 비어 저마다 이거 저마다의 공짜 생각해봐 뭐뭐이야 정말 달콤채용 나는 이거였어 저마다의 공장이 아니고 정말 달콤채용 생각해봐 소나기 기억 저마다의 공짜라고 저마다의 공짜 저마다의 공짜 생각해봐 우린 저마다의 공짜 탱구 오픈 소나기 소나기 마치 가는 저녀나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저 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소나기 소모 주먹이야 그래 그래 소모 주먹이야 그래 그래 소모 주먹이야 그래 드리는 대로 소모 주먹이야 나도 이상하게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신혁 씨 마스마 오픈합니다 네? 오픈 아니 생각해봐 우리 근데 소모 주가 나네 소모 주 소모 주가 600만불의 사나이는 잘 버는 거고 소모 주는 잘 듣는 소모 주가 이제 괜찮은데요? 소모 주 소모 주 있어요 소모 주가 있어요 소모 주가 있어요 소모 주 와 진짜 잘 들으시구나 삶 가본 우리 소모 주 피 하다가 저마다의 쿵짝 맞춰가면 살다가 어? 저마다의 쿵짝이네 저마다의 쿵짝 저마다의 쿵짝 하모니 얘 소리는 있어 저런 말이 나왔던 거 같아 하모니 하모니를 저는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 갑니다 퓨! 오 뭐야 뭔데? 하모니 내 샤모니 아니 매력적으로 사모님을 부릅니다 사모님을 매력적으로 불러요 사모님을 매력적으로 불러요 약간 흔들림도 있어 샤모니 에이 에이 진짜 소모 주먹이여 소모 주먹이여 소모 주먹이여 소모 주먹이여 소모 다이 쿵짝 마쥬껌 사다가 군미 샤모니 샤모니 그러면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이 좀 해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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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해 경험이 있잖아 놀토 경험이 있잖아 아 경험은 얘도 다 있으면 뭐해? 경험이 있으면 뭐해? 근데 그때 잘했었어야지 그럼 내가 뭐 문제 맞춰로 나온 줄 아니? 오빠로 나왔지 오빠로 나왔지 오빠로 나왔지 뭐 간식이 춤추러 나왔구나 맞아요 자 호영 바스바 오픈! 아 모르겠어 생각해 봐 뭐 소원이 어쩌고 자 조건 씨 바스바 버튼합니다 해줘야 돼요 불러볼게요 생각나는 너의 소나기에 비어 하늘 나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하늘! 하늘! 자 그럼 밑에 거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으로 갑니다 생각 하늘 손으로 지우고 손으로 지웠어? 손으로 지웠어? 이렇게 안 하려고 해 막한 줄 알고 아 아 아 그리고 1등 바스를 오픈합니다 한 해? 가장 정답을 많이 맞힌 한 해가 1등 12주년 기념 원샷 12년이나 활동한 사람 다르구만 자 1등 원샷 보여주세요 한 해입니까? 무조건 한 해 킵니다 킵 킵니다 킵니다 킵 킵 키가 원샷입니다 terrific 뮤지컬 렌트 켄 고맙긴 하다 진심을 담아서 포함합니다 글자 수 먼저 오픈합니다 도와주세요. 좀 길지요. 오랜만에. 아니 논술이냐. 군띠군띠군띠. 네. 영어 영어. 진짜 많죠? 하나입니다. 하모니? 하모니인가 봐. 하모니? 하모니인가 봐. 하모니가 그러면 사모님 적은 그 자리가 하모니네. 그럼 하모니. 사모니.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니. 소모주는 영어 아닌가? 소모주. 아 근데 고유 명사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 있었어 소모주. 영어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하모니인 것 같아. 영어 하나. 소모주는 아닌가. 소모주가 하모니 다 지원했었죠? 야 하모니 다 지원했네. 다 지원한 게 아니고. 12주 전이라고 곽 지원했는데. 저기 하네 씨에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완성도가 최합니다. 야 닥살했어. 완성도 최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등 버스. 오픈. 1등 버스. 발소리는 확실히 맞는 거야? 발소리는 아예 있었어. 발소리 발소리. 아예 있었어. 발소리. 발소리 맞춰 하모니는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봐 우린까지 있어. 생각해봐 우린. 생각해봐 우린. 맞아 생각해봐는 있지. 생각해봐가 처음이야. 음악이야도 제가 들었어. 음악이야도 들었다. 이걸 내가 주먹이야. 그래 음악이야를 주먹이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골드찬 있고요. 다시 듣기 있고 그리고 렌트 여러분. 네. 영웅 볼 찬스 있습니다. 두 분이 공을 뽑아요. 거기에는 정답 글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영웅이 되시면 돼요. 자 뽑아요. 뽑을게요. 오케이. 맞아요 뽑아야 돼. 호영 씨는? 하나씩 뽑으면. 뽑을게요. 두 분 다 뽑아요. 네. 자 호영 씨부터 나와주시죠. 자 그냥 나오지 않겠죠. 그냥 나갈 거야. 그냥 나갈 거야. 왜 이렇게 또 사람을 부담을 주는 거야. 아주 그냥.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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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중하게. 자 본인이 보시고. 지금 탱구가 적은 가사에는 없는 게 나온 게 좋아요. 어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도 줘요? 네. 갖고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자 조건 씨 나옵니다. 자 그냥 나오지 않겠죠. 예.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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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키는구나 부럽다. 어디서 키는구나 부럽다. 자. 오케이. 자. 어떤 상황인가요? 자 탱구 해봤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상황이 어떻게. 어. 아니야 잘 됐을 거야. 만약에 저기에 있는 길 자면은. 어 없다 없다. 없어요. 다 다행이다. 저는 있어요. 호영이 형은 있다고? 저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뭐 좀 듣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갈까요? 다들 가? 다들 가야죠. 다들 가자. 그래. 야 누룽지 먹자. 그래. 받은? 예스. 받을까요? 오. 여기서는 좀 뽑아내 주셔야 되고. 퓨를. 으쨰. 오. 저마다. 저마다의 쿵짝. 맞춰가며 살아가? 오. 저마다의 쿵짝. 맞춰가며 살아가. 맞춰가며 살아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춰가며. 사가 자라고 들었는데 살아가였구나. 아 살아가. 어이거 같다. 어이거 같다. 어이거 같다. 네. 자 두 번 주는 시간은 일단은 다 들어갔고요. 맞춰면서? 혹시 그 뽑았던 영웅볼의. 네. 네. 좀 어떻게 좀. 어 저는. 네. 되게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방향성이. 방향성. 잘 갑니다. 야 이게 방향성으로 가네. 잘 가고 있어요. 방향성으로 가요. 소머즈. 와 소머즈계 있었는데. 생각해봐 우린. 자 시비주면. 저마다의 쿵짝. 아. 어 조건 조건 왜요. 조건. 조건시. 자 이두나 씨.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래요. 뭐 들은 거 있어요? 생각해봐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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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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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 우린. 소머즈의 음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지. 소머즈의 기야. 소머즈의 기야. 소머즈의 기야. 소머즈의 기야. 소머즈의 기야. 근데 사실. 뮤직 이스마이 라이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린. 뭐. 뭐.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음악으로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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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쪽이면. 엔젤. 약간..? 소음. 약간 소음어즈 뭐 이쪽이니까. 뭐든지 음악으로 들리면. 소음 같은 것도 음악이야 이런 축 아닌가. 이런 축 아닌가. 소음도 음악이야 뭐 이런. 소음. 소음마저도 음악이하다. 소음마저도 음악이하다. 소음마저도 음악이하다. 오. 소음 마저도 음악이하다. 오시니. 아님. 12주년. 12주년이에요. 12주년. 손 마져도 한마디예요. 12주년. 딱 맞혀. 손 마져도.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12주년. 12주년. 12주년이 던져낸 소음 마저가 지금 올라갑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시죠. 하모디 앞에 약간 어쩌렁 이렇게 들렸거든요. 나도 어쩌면 들었어. 어쩌렁 이렇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발소리도 우리한테는 하모니로 들리지 못합니다. 음미 발소리 이랬는데? 음미 발소리. 발소리 맞춰. 어머니. 어머니로 갈게요. 어머니 발소리. 첫 번째 1차 시도. 호영 엔젤 출발합니다. 정답 전으로 갑시다. 엔젤이 좀 웃으면서 갈게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요 조건 씨는? 왜 가. 엔젤이라고 그래. 한 범이다 한 범. 밀어줘 밀어줘. 엔젤이라고 보니까. 하나야. 한 범 한 범. 저 어쩌면. 우리 발소리. 일단은 갑니다. 1차 도전. 호영 불러주세요. 생각해봐 우린 소음 맞아 음악이야. 저마다의 쿵짝 맞춰가며 살아가. 자 언니 발소리 어쩌면 하모니. 엔젤. 역시 엔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 많이 받아갈 기사입니다. 받으려고. 결과. 결과. 아 뻥트로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어우야. 다 받아갔어. 그냥 하나를 얻었네. 하나를 얻었어. 또 거기에 품고 가네. 여밤도 못 내. 체결합니다. 1차 실패가 됐고요. 여러분이 원했던. 누룽이탕의 절반을. 맛있을 것 같은데. 팬님이가 먹습니다. 6개의 힌트를 공개합니다. 아 맛있겠다. 동량이 아직. 동량이 계속 생기네. 자 여러분. 특수 제작한. 길어졌어요. 길어졌다. 여러분 눈앞에서.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도 안 써가지고. 진짜 길어졌어. 여기서. 뭐야 뭐야. 저 바로 컨셉이 안 돼. 이거 무조건 보이지. 앞뒤로 두 글자. 이거 무조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거. 29, 30. 29, 30. 아니 꼴배기 싫어 빨리 하고 치워버려. 그러니까 분량이 그만 좀 치워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29랑 35. 29랑 35가 나을 것 같아. 29랑 35가. 맞춰 자리쯤. 자 갑니다. 그래. 주세요. 뭘 또 이거요. 어딜 줘? 아유. 어딜 줘? 아유. 잘한다. 호. 잘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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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오!!! oh!!! 봤어! 봤어, 봤어! 뒤도 봤어! 나도 뒤에도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김동연 씨 봤습니까? 앞에 글자 봤어요! 앞에 글자, 그잖아요! 뭐예요? 아니, 이제 공개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앞에 글자예요! 하나, 둘, 셋! 개! 오케이! 앞에가 개고! 개! 이렇게, 이렇게! 어, 봤죠, 봤죠! 뒤에가! 뒤에 보셨어요? 어, 봤죠, 봤죠! 하나, 둘, 셋! 마! 못 봤네! 에이, 못 봤는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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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맞아요! 마! 마! 마 맞아요! 마! 마! 지금, 다 됐어, 다 됐어, 다. 게! 개, 둘, 둘, 셋! 나와봐! 알겠어, 지금! 동혁명! 아니야, 몰라! 아니, 동혁명 몰라! 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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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개미의 발소리! 개미의 발소리 맞아도 하면 돼?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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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야 네가 맞아도 맞아도 맞는 거 같아, 맞아도 맞아도 됐다 됐다 아, 아까 은미 계속 했잖아 은미! 아, 개미? 2차 시도입니다, 2차 시도. 들을 수 있어요.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읏쨰아. 생각해봐 우린 소마주마기야. 저 마자의 공짜. 맞춰가면 사가가. 오, 맞네, 맞네. 정답이다. 딕션이 왜 이렇게 좋아. 저희 맞춰가면 살아가가 약간. 12주년? 12주년하고 코리안 준비. 아, 코리안 준비.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매미킴 쏘리. 매미킴 스턴건. 매미킴 스턴건 쏘리. 자,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소소의견이. 소소의견. 오케이, 어떤 의견입니까? 아니, 우리가 소음 마저도의 돈을 못 들어가지고. 아, 근데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 저도 못 들었어요. 소음 마자 음악이야. 소음 마자 음악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일리 있어. 나도 도가 안 들리더라고. 맞아, 도. 근데 도는 안 들리게 할 수가 있나? 없어, 없어. 자, 불러봐. 시작. 생각해봐 우린 소음 마자 음악이야. 도가 너무 좋은데. 쓰면 나오긴 나와. 음악 감독님이세요? 네. 자, 이번에 도 빼고 시작해보자. 시작. 생각해봐 우린 소음 마자 음악이야. 근데 진짜 맞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은 말을 빨리 하면 우리는이라고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 자,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안 들릴 수가 없다며. 그럼 우리. 오늘 12주년 기념으로 한해 형이 결정하는 걸로 할까? 아. 자. 12주년. 12주년인데 내가 왜 결정을 해야. 자,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럼 앞에 8년 동안 모아가지고. 12주년 활동을 했어.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 가지 활동했어요. 그래? 사라진 8년. 사라진 8년. 사라진 8년. 열심히 활동했다고. 12주년. 한해에 사라진 8년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한해에 사라진 8년을 찾아서. 8년의 행정을 아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계속. 올드보이처럼. 여러분들 제보해주세요. 나도 12주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보해주세요, 여러분들. 놀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12주년 한해 정답 쪽으로 갑니다. 렛츠고. 7년간 땅속에 있어. 대단하네. 우리는. 자, 이렇게 지금 적었는데요. 자, 준비됐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얼마나 기다려요? 아니, 이제 됐어요. 8년을 기다려놓고 그걸 못 기다려. 그래. 8년을 기다렸으면서 그걸 못 기다려. 나 같으면 열흘도 기다리겠다.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아, 그럼 8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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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숨은 곳에서 많이. 음지에서. 자, 자. 불러주세요. 생각해 봐, 우린. 손맞아 음악이야. 저 마달 쿵짝 맞춰가며 살아가. 깨미 발소리 맞춰도 하모니. 오! 맛있어, 멋있어. 역시. 결과. 보여주세요. 2차 시도입니다, 2차 시도. 거의 뭐 한해가 스토리를 쌓아갔는데요. 자, 12주전을 맞이한 한해. 이걸로 기운 바뀐다, 이제. 오픈! 자, 이걸로 기운이 바뀐다. 기운이 바뀐다. 기운이 바뀐다. 좋은 기운 들어옵니까? 10년 더 가자, 12년 더 가자. 오픈!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오! 오! 잘했어, 잘했어.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방이 있습니다. 한해 성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말라, 말라! 또 우리 면허기야. 호!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전현 호구! 정답이에요, 전현 호구! 이건 한 방이 있어요. 이거 너무 긴장한 거 같은데. 뭔가 긴장한 거죠. 내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와, 제... 뽀뽀? 소이, 뽀뽀? 진짜 예쁘시네, 오빠.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